이번 시간은 소유권 취득입니다. 책자 122페이지입니다. 타이틀 제목은 취득시효와 첨부. 전부 다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얘기입니다. 특히 취득시효 같은 경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몇 프로? 100%입니다. 첨부는 들락나락합니다. 첨부의 가장 대표는 이 세 가지 가져갑니다.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 허락 없이 농작물 경작했다. 허락 없이 무단 신축했다.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 점유취득시 5원칙 가지고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라는 나옵니다. 네, 이건 혹시 남의 토지에다가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뭐 꽂고? 깃발 꽂고? 만약에 일정한 요건화해서 깃발 꽂고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해달라. 그러면 20년 됐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소유권을 자동 취득한다. 갑이 등기된 부동산에다가 은이 들어가서 깃발 꽂고 20년 완성됐다 해가지고 자동 취득한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겠죠. 네, 다툰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다음에 가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이 점유취득시 5원은 비록 법률 규정이지만 유일한 예입니다. 등, 자동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해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가지고 기준 가지고 전에 법률관계와 후 법률관계 가지고 갑하고 오라고 굉장히 다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가 인정되는 권리의 가장 대표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 겪으면서 사람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굉장히 격동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남의 토지 가서 할 수 없이 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0년 완성되게 되면 20년 되기 전까지는 괜히 쫄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년 되게 되면 어깨 피고서 취득시효 요구해가지고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횡재할 수가 있었다는 거. 가장 대표가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경우 또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또 계속되고 특징 표현된 취효권 취득시효 할 수 있다. 특히 통행지효권 가지고 얘기합니다. 통행지효권을 통로가 개설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통행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시효 할 때는 통로 개설이 포인트입니다. 해서 일정기간 경과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당권 권리를 갖다가 취득시효 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는 거. 또 토지 일부를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일반재산 취득시효 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안 된다는 거. 공유지문도 취득시효 인정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안 돼요. 그 이유는 전유 부분이 주고 공용부분이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 일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전적인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이 주가 되고 공동 사용부분이 있죠. 공용부분은 종입니다. 절대 분리금지입니다. 그래서 주가 가면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 일체성, 절대 분리금지. 따라서 종된 공용부분을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되겠죠. 이것도 최근 팔레트에 두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고요. 이건 워밍업이었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점유시효 요건은 첫 번째 평공자. 평온하다, 공연하다, 그 다음에 자주점이다. 그래서 자주의 반대는 타주가 되죠. 타주.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건 숨긴다는 것이 은비람, 은닉, 비밀스럽게.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이 아닌 평온과 은비, 숨긴 것 아닌 공연과 타주가 아닌 자주점유로 해서 20년 점유가 계속됩니다. 특히 타주일 때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인으로부터 빌려 쓴 임차인은 간접점유를 통한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입니다. 그래서 타주점유를 통해서는 임차인은 마음속에 소유사가 있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임차인은 절대 점유,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20년 점유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20년 더하기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됐을 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하겠죠.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점유, 취득효과 5원칙이 됩니다. 5원칙. 5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갑토지가 있습니다. 등기, 부상. 소유자죠. 을이 점유를 합니다. 점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유사, 평온, 공연. 자, 그러면 20년을 점유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갑은 잘못이 뭐냐면 갑은 을한테 한 번도 가서 야단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토지 가가지고 내 거니까 내놔라. 치워라 하지마. 이렇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태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은태의 취득시효를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완성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점유할 권리,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요.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입니다. 이 점유할 권리가 점유권이 아니에요. 점유를 뭐한다.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점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항사할 수가 없다. 누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어가 빠졌네요. 그래서 20년이 이렇게 완성됐으면 등기는 이렇게 돼 있고 을이 점유를 하죠. 소유권은 아직 없죠. 그런데 뭐할 권리가 생겼어요? 지금 점유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따라서 을이 그동안 점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갑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원칙.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등기자는 취득시설가 완성자, 점유할 권리가 생긴 완성자한테 점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그게 1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행사해야 됩니까? 완성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가서 을한테 불법 점유를 유래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었어야 되겠죠. 따라서 20년 동안 야단 안친 갑은 부활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원칙은요.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요. 즉, 시험 완성 전 주인 바뀌었다. 그런 얘기에요. 갑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또 야단을 안 치고 있겠죠. 자, 을이 소유사로 평온 공연 점유하고 있던 중 완성 이전에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갑도 야단을 친 적이 없고 새로 산 소유자도 점유자한테 야단을 안 쳤다는 얘기에요. 야단 안 친 기간이 몇 년? 20년. 그럼 병도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완성 전입니다. 병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점유자 을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죠. 그러니까 병이 야단 안 쳤다는 얘기죠. 결국 전 소유자 갑도 중단시키지 않았고 야단 친 전쟁이 없고 현 소유자도 야단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잘못 있는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차로 내려오다가 전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순차 전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3원칙은 뭐냐면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봅시다. 갑토지의 을이 소유사로 평원 공연 20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빨리 가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눈치를 뺏기는 게 아우라니까 토지를 병한테 메가 하고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했어요. 결국 을은 등기를 못하고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러니까 또 을이 또 뭐예요? 먼저 등기하지 못한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네 이거는 이제 순차로 내려오다가 후 주인 바뀌었을 때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듬을 타세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래서 혹시 시험 보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없다. 이렇게 찍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책임은 안 돼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니까 완성 후 병이 먼저 등기했으니까 완성자 을은 등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중매매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을은 완성을 모르고 병한테 처분했다고 한다면은 을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완성자 을이 등기청권 소유자 갑에게 행사했을 때 뻔히 알면서 등 깨질 의무가 있는 갑이 만약에 팔아먹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다만 이때는 체불의 손은 책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갑이 을이 있고 을이 갑한테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병에 가서 먼저 등기했고 을은 등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한테 취득시회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이게 뭐죠? 순차로 내려오다가 후 바뀌었을 때 순차 후에 없다죠. 자 이때 입증까지 마쳤는데 팔아먹었다면 팔아먹었다면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갑이 자 뻔히 알면서 보세요. 등기해줄 의무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을은 갑한테 공격 들어갈 때 이 단어는 못 써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 손해배상이란 말은 못 씁니다. 그 이유는 을은 점유로 인한 등기청구권이지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점유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기 때문에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때 쓰는 정보는 뭐냐면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한다는 거 이 채불을 쓰게 되면 이 계약에서 나와야 됩니다. 계약을 맺어서 달라 할 권리가 있을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안 줬을 때 비로소 채불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으로 공격한다는 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순차 후에 없다 했을 때 을이 갑한테 공격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을은 병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지만 입증까지 마쳤는데 팔아먹었다. 그럼 갑한테 공격해야 되겠죠. 이때 공격용어는 뭐가 아니고 채불이 아니죠. 행복의 반대말 뭐다 불법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3원칙이고요. 그러면 4원칙은 쉽게 해서 2원칙과 3원칙을 기억한다면 4원칙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갑의 부동산이 있었고 을이 순차로 내려오다가 A가 있었다. 등기가 바뀌었다. 그래도 을은 자 A한테 A한테 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죠. 이게 뭐예요? 순차로 내려오다가 네. 전 있고 그죠? 근데 A가 자 을이 억울하니까 B한테 만약에 팔아먹었단다면 을이 돈기 못했으니까 을은 B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순차 뭐 없다? 후회 없다 이야기죠. 따라서 기산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죠. 이렇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네. 순차로 계산해서 전, 후를 따져야지 함부로 임의로 기산점 출발점을 선택하게 되면 네. 갑자기 을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가 현재 여기가 네. 취득시효가 완성점이다. 이렇게 해서 역산을 하게 되면 역산하게 되면 이 B는 네? 이 B는 졸지에 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역산하게 되면 이 사람 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B한테 굉장히 불륙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순차로 시, 완성, 전 그렇죠? 세컨 제3자에서는 완성을 뭐 할 수 없다? 네. 주장할 수 없으나 순차로 완성 후 이자한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는데 그렇죠? 순차 전후죠. 그런데 점유자가 역산해서 갑자기 여기를 완성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역산해서 출발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특히 이 B 그죠? 완성 전 취득한 것이 되어서 B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 변동이 있다면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리부터 기산 출발해야 되고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 명의인 변경 등 이해관계에 있다면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되지 함부로 역산해서 기산점 삼으면 안 된다는 거 다만 다만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즉 지금 여기 이런 등기 명의자 변동 없고 계속 갑이었다 한다면 순차로 계산해도 갑이고요 역산해도 갑이죠. 따라서 소유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순차도 좋고요 역산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원칙은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이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역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순차 역산 어느 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원칙입니다. 제2차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순차 후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그런 얘기에요.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잇든 상태죠. 네 이자한테 주장할 수 있었는데 병한테 팔았다 이야기에요. 그럼 병이 등기 먼저 있으니까 이자한테는 순차 후에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자도 을한테 한 번 야단을 안 친다는 얘기에요. 그럼 등기된 시점을 시철해가지고 다시 만약에 20년이 완성된다면 한 번 더 야단 안 친 병한테 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기부상 올라갔지 한 번도 현장에 가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차 취득시효 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1원칙 등기자 점유자 부당이득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따라서 4원칙은 함부로 역산하지 말고 단 아무도 변동 없으면 역산해도 좋습니다. 2차 취득시효 도 가능하다. 이 다섯 가지 5원칙 가지고 점유 취득시효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등기부 취득시효 네 이거는 이제 뭐 무효등기 믿고 들어갔을 때 혹시 10년 지나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로 해서 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갑이 등기되어 있고 을이 위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한테 팔았을 때 그렇죠? 이 등기에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어서 이게 꽝이니까 이것도 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가 10년이 지나고 점유도 만약에 10년이 지났다면 역전할 수가 있어요. 10년 되기 전까지는 갑이 없고 병이 슬퍼요.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10년 지나게 되면 병이 없고 갑이 슬플 수가 있어요.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등기 믿고 들어가서 편공자 선모로 10년 지나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쭉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더하기도 있고 등기부 더하기 있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등기 무효가 없지만 공신력 없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때문에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선점 수득 발견 있습니다. 무지물 선점에서는 이거 조심 하면 돼요. 소유의사가 들어갑니다. 자주 점유가 요건 이라는 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안 된다는 거 무지물 선점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무단 식재 무단 경자 무단 신축 세 가지 꼭 확인하십시다. 무단 식재는요. 갑토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놓았잖아요. 이건 부합합니다. 눕고 된다. 눕고 토지 소유자 되어버립니다. 토지 소유자 부합합니다. 민법 논리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단 경작은 달라요. 갑토지 을이 농작물을 허락없이 심게 되면 무단 경작 농작물은 또 을 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조문을 따르지 않고 농작물 심은 자료에 보호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단 신축입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까지 지어놓고 섭니다. 넘었겠죠. 이때 이 건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갑은 을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그런데 퇴거는 안 돼요.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보내느냐. 건물이 철거되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건물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로 내쫄 수는 없다는 거. 자 그런데 또 반은 임차인한테 혹시 빌려줍니다. 통째로 기억하세요. 임차인한테는 철거는 안 되겠죠. 그런데 판례 태도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단 수색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그래서 무단 신축이 나오면 항상 철거부터 연습하기 네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 이렇게 반대로 꼭 켜주세요. 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 건물 허락 중축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동의 얻어서 일단 중축해야 돼요.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안 된다고 이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이게 임차인이 가입을 한다면 부합하니까 전체가 주인 거라는 얘기죠. 여기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죠. 기존 중축 있다면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죠. 그래서 구분 소유가 안 되면 키워드입니다. 부합물이에요. 자 여기 여기 어려워요. 구분 소유가 되면 이게 부속물 부속물 조심해. 부속물 자 그러면 중축 비용 들어간 비용 유익비 상한청원권으로 들어갑니다. 네. 부속물일 때는 부속물로 들어가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저 뒤에 가면 임차인의 4대 권리가 있어요. 231페이지 231페이지 임차인이 갖고 있는 4대 권리가 있습니다. 4대 권리 중 자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232페이지에 232페이지에 비용상한청원권 중 유익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233페이지에 부속물 매청원권이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주문이에요. 팁들이면 이거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고 이거는 강행규정이고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되고요. 부속물 유치권이 안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비유될 겁니다. 그래서 중계층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 정리합시다. 네 완성 전 주인 바뀌었어요. 자 시원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뭐죠? 순차 전 있고 완성 후 주인 바뀌었죠? 순차 후에 없다 그랬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무단경장 농작물은 경제학자에게 있다고 보죠. 네 점유 취득 시호 정답 위주로 봅시다. 시호 취득 자가 등기하기 이전이라면 소유자는 취득 시호 완성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없다 그랬죠? 왜? 왜? 자 완성이 되면 그죠? 완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점유를 정당한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부당해 파산구가 행사할 수 없으면 안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등기부 취득 시호 요건은 중복 등기에서 무효로 이중 보존등기 보존 출발 등기가 무효 하면 밑에는 어떤 경우도 다 무효 에요. 절대 등기부 취득 시호 했었습니다. 이중 보존등기는 유효를 전절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정답 위주로 볼게요. 여기 알고서 팔아먹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체불 손해배상 들어가면 안되겠죠. 취득 시호 완성자는 점유로 인한 점유로 인한 등청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손해배상 몰라도 체불 손해배상 안됩니다. 체불 손해 체불 손해배상 안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불량 책임 절대 안되요. 용어쌈음이에요. 조심하시고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세 번째 같은 경우 보니까 누가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습니다. 등기부가 불법 말소가 되면 소유권이 날아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설명 전 틀린 거 네 요것도 아까 했습니다만 2번하고 3번 보시면 완성사실을 이유로 등신을 받은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 병환 때 부동산을 매두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아까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을이 병을 상대로 통과하면 안되겠죠. 아까 뭐 했습니까? 순차 후 해 없다 그래서 3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5원칙까지 한번 대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